으악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만 나 튕겨나갔어 튕겨나갔어 다시이이이 어 뭐야 고고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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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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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야 좋은 생각났다 이거를 여기 앞에 놔두고 봐봐 이렇게 놔두고 여기다가 그냥 물통을 이렇게 올려놔 그러고서 어 그냥 물통으로 들어가네 진짜 청소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생한지 깨달았다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거의 다 됐어 이제 끝났어 누가 노냐 여기서 이거 노는 애 누구야 이거 누구야 엘리베이터 타고 노는 애 천양이요 와 진짜 오염도 체크해야되겠다 어 천양이 완전 썩었네 천양아 손 밑에 있는 사람 도대체 누구냐 천양아 천양아 오오 오졌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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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양아 그 바닥에 봐봐 아이씨 아니다 잠깐만 너한테 미션을 줄게 자 이거 들어 네 그거 들어 네 아 누가 인터세트 했어 청소 안 하세요? 아 저 위에 하르라가 지금 가는거에요 아 진짜? 이거 이거 가야 이거 왜 방해 근데 그래 누가 진호야 나와봐 이씨 내려봐봐 진호야 쟤 내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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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 뻥치지말고 자 여기 들어가 그렇지 올라가야지 아 아니야 진짜 형 아이고 왁숙님 28개로 팬그릇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기요 파란대가리 누구지? 파란대가리 둘리 아 흠 아유야 이거 한참 남았어 소각장 좀 쉬자 이거 아우 너무 빡세히 이랬다 아니 왜왜이래 두리씨야 좀 가만히 내버려 좀 청소좀 하게 어? 아 진짜 나잇값 너무 못 진짜 아 이거 죽이는거 안되나 이거 흐헤헤헤헤 될걸? 아 나 다시 청소나 해봐야겠다 그래 저 안에 집여넣자 이제 여유되니까 이제 하... 하... 아 힘들어 아 맛있네 어 잠깐만 이거 닫아놔야돼 저기서 막 넘어와 저기 뒤에서 여기로 넣어야겠다 여기로 흠 됐쓰 형님 여덟시에 그거 이제 2부방송 가는거죠? 난 꺼고루 탄다 네? 뭐한다고? 여덟시에 2부방송 가는거죠? 여덟시야? 응 아니요 욕해야죠 이거 일단 다 하는거 아니었어? 이거 이거 해야지 2부방송 할수 있는겁니다 아니 그러면요 이제부터 역할분담 하죠 그니까 니만 잘하면 돼 우린 다 하고 나 내가 내가 지금 저기 끝에 다 닦았어 닦지 말랬잖아 하하 아 저긴 지금 아무도 안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미리미리 닦아놨지 내가 개펀특도 몰라 형님이랑 계속 하고싶은데 방제 왜요? 소각장을 빨리빨리 해야돼 소각장 왜요? 저 형님 형이랑 밤사하고싶어요 뭐를? 뭐를? 이거요 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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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안이 왜요? 야 미안해 왜요? 지부야 너 요새 무슨 방송해? 왜요? 응 마크요 아... 형 근데 왜 제 방송 안와요? 아 너 요즘 방송에서 마크만 해? 네 형 제 방송 한번도 안왔잖아요 아니 그럼 그정도는 아닌데 가진 안하자 아예 안왔어 형 아 솔직히 어 솔직히 별로 그렇지 가서 마인크래프트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서 뭔 공감을 하겠어 형들이 그치 마인크래프트 따로 녹화하는거 아니었어? 방송 없이? 아니 저 형 저 형 진짜 애정없다 그치 저 형 형 아니 애정있는데 미안 뭘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 아니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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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배비 언제 따냐? 아니 안쥐잖아요 이제 배비는 어 잠깐만 총알자국이 있으면 총이 있는데 아 마문형보다 배방 먼저 돼서 마문형 마문형 막 노바대발 난리났어 잠깐만 누가 혹시 총 왜왜왜 총왜 총 총 야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는 들어가지마여 다 닦았어요 총 소각했니? 총 총알? 아니 총 설마 으으으으으으으 난 총을 본적이 없는데 오늘? 아니 총 여기 총 탄은 탄은이 있는데 총을 원래 총탄은 항상 있었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여기 탄 자국 이거를 지워야되는데 아 이거는 쇠가 아니어서 안지워지겠다 야 근데 진짜 베스트 비제이 되면 진짜 되는 날은 기분 진짜 좋은데 아 뭐야 다 썼는데 시상식에도 깬 비제이가 거의 없었대 오 형님 오늘 2부 뭐하세요? 오늘 2부? 오늘 2부는 마문이하고 천양이하고 외계인 잡으러 갈거야 저희랑 빼가 너? 네 안 뺐는데 진우야 오 쟌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 신세계다 형 가자 형 가자래 나도 나도 태워줘 응 어 으헤헤헤헤헤헤헤헤 아 다 딱 하놨는데 그새 또 더러워졌네 좋아 좋아 하나 하나 둘 셋 아이씨 한 번 더 아 잠깐만 다시 한 번 더 하나 하나 둘 셋 탔쌀 크으으 더블 점프 나도 태워줘 마문이 형 마문이 형 청소해 빨리 그럴 때 아니잖아 나 이제 놀 시간 없어 빨리 해 놀 시간이 없다뇨 나 놀 시간이 없어 지금 나도 좀 태워줘 안돼 마문이 형 빨리 일로와 게임 bj가 놀 시간이 없다니 와 와 두명 탈 수 있겠다 이거 한번 더 타보세요 뭐야 이건 똥쌌나봐 똥색인데 우와 개편하다 이거 아니 근데 이거 진짜로 재밌네 슛 업 플레이스 리얼 굿 여기다 묻는건가 야 어느순간 상자는 안 지우고 상자는 없는데 물통이 미치게 많아 아 마문이 형 제발 감독좀 해줘 감독을 뭐해 지금 그러니까 너 빨리 누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문 좀 열어봐요 그냥 소각만 해 빨리 지금 뭐 소각 소각이 너무 급해 마문이 형 팔 마문이 형 절단 나있네 다 여러분들 어 그 크리스마스때 다 이거 깨끗한 방에서 다 노시라고 다 청소하고 저희가 빨간대가리 누구야 누구야 빨간대가리 누구야 빨간머리가 보고형일텐데 아 보고형이야 왜 엎었잖아 보고형이 또 문 좀 닫아주세요 문 좀 닫아주세요 소각장 문 좀 닫아주세요 아 왜 거 거꾸로 들고 가 아 오케이 아 조졌다 이거 아 뭐야 떨어졌네 야 근데 에버랜드는 크리스마스 다음날에 진짜 청소 개빡식 해야되겠다 안하지 청소 에버랜드 에버랜드 가봐서 아는데 사람이 많아서 괜찮아 가봐서 안한다라는 수신호를 왜 묻는거야 에버랜드 안가본사람이 어딨어 아니 거기서 일해봐서 아는데 다 돼 걱정하지마 요리만 했으면서 뭘 안다고 주방에서 나온적은 있으세요 거기서도 일해봤어요 싸가지없는거 사 무슨 뭐 주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뭐 나와서 청소했어 눈도 들었어 거기서 뭐 요리사 했었어? 에버랜드에서? 별로 맛이 없더라 돈이야 맛없을 수 밖에 없어 그리고 맛도 없고 진짜 드럽게 비싸 드럽게 비싸지 에버랜드가 입장료로 돈 버는게 아니라 음식으로 돈 번다니까 무슨 오므라이스가 만원이야 곱창 탁 만들어야 되겠어 그거라니까 음식으로 돈 버는게 토달토달 돼요 먹자 안 먹으면 되지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되요 거기서 김밥 싸가나 처럼 아 싸가는게 최고야 김밥 유부초밥 진료 아 왜이래 아 아 할말 안나 아 안해 아 왜이렇게 했어 아이씨 그 이제 서서히 이제 그 구석에서 좀 이제 물걸 걸레질인 담당 좀 하세요 좀 누가 싫어요 자 아까부터 하고 어쩌라는거야 담당 정해달라매 저기 양쪽 끝에서 한 명씩 걸레 담당 하나 하시고 사이드에서 이제 가운데로 보여오시고 그리고 저기 그 위에 저기요 개복원님 강퇴해주세요 저 청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틀 좀 누가 담당해서 닦으시고 이거 원래 바닥 검은색 바닥이야 학교 교실 청소시간 같다 무슨 느낌이 원래 검은색이기 때문에 한 장 제일 싫어했는데 진짜 나 교실 학교에서 이제 한 장 제일 싫어했는데 진짜 방학하기 전에 진짜 아니 그 내가 봤을때 줄리형도 다 싫어했을거야 넌 니 얼굴을 다 싫어했을거야 어 그래? 어떻게 알아 이거 딱 봐도 비디오 주고 어 그래? 아이 미친 하하하하 어 이제 좀 끝이 보인다 끝이 보이긴 개불 아니야 많이 했어 아 여러분들 지금 저는 보고형님 아 때문에 안합니다 예 왜 또 왜왜왜 보고형 꼬하는데 뭐야 나 지금 이거 소각장에다가 물 넣고 있는데 왜 와 이거 지워지지도 않는다? 하하하하 아 안되겠다 나 햄버거 시켜먹어야겠다 아 배고파 아 미친 야 내 야 토양아 내 블랙홀 어때 아 거의 가르강 트여네 아 배고파 안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이게 뭐야 여기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 하하하하 와 진짜 내가 전에도 한번 같이 해봤잖아 진짜 일 안할라 그래 아니 소각장 밑에 있는 피보다 더 찐하네 진짜 한 시간에 저러고 있다가 이제 그때도 좀 자기 지루하면 그때 청소해 원래 청소는 이렇게 하는거야 학교 청소할때도 이렇게 하잖아 잘려갖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야되는데 애들이랑 같이 놀면서 막 장난치고 축구하고 놀다가 막 그러다가 마지막에 야 이제 진짜 청소하자 이러다가 진짜 청소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또 막 의자 막 뒤로 던지고 막 놀다가 어릴땐 다 그런거지 이씨 아 근데 그거 그거 천만 미션은 근데 왜 또 하세요 보고님? 아 나 천만원 벌어가지고 뭐 좀 사게 아 그거 그거 계속 심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014년에 시도했는데 2015년 넘어서는 성공하려고 근데 왜 다른소리하세요 갑자기 주제를 확 바꾸시면 리프트를 이리 오세요 연이요? 형한테 연? 아닌가 열? 이런 2000 형님 지금 제가 치우고 있잖아요 아 알았어 화룡반지님 감사합니다 지모야 분리야 소각하자 아냐 나 햄버거 좀 시키고 그만 좀 먹어라 아휴 햄버거 배달이 와 자기사 돈이 와느니깐 계속 치켜먹는 거구나 빅맥 먹을까 일고 먹어 먹을까 아니면은 더블쿼터파운드 치즈먹을까 아니면은 음당 음당 상하이 아닙니까? 아 상하이 이제 너무 치 상하이는 흠 너무 터벅터벅하지 않았는데 맥도내들은 치즈버거지 요거 봐도 요번에 그 모짜렐라 인더버거 맛있어요? 아 그거 씹 죽여버려 진짜 그거 야 근데 그거 취향타 취향타 나는 맛있어 어 나는 맛있는데 어 난 맛있어 지도가 맛있다건 맛없어요 맛없는 거 어 이거 개인적으로 치즈 치즈같은거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야 그건 아니야 치즈같은거 좋아하는 사람이면 좋아하는데 좀 느끼한거 싫어하는 사람은 안될까 저희 그냥 안한척하지 맙시다 이제 왜요 갑자기 또 또 혼자 또 삐져갖고 부들부들 하시네 어 안한척 그 몇마디 했다고 누구세요 애새끼인가 진짜 예 누구세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예 누구세요 아니 죄송하라고요 예 누구세요 하하 예 누구세요 아 맞다 보호형님 레이크있잖아요 응 그거 진호가 계속 하고싶다고 그랬어요 아 진짜로 예 아까전 낮에 부터 개징징 됐어요 와 진짜 구라질인다 아니 이거를 왜 치고가 형님 예 형님 네 사람새끼에요 진짜 저 안했어요 쟤가 어 닌 방송 쳐 보고있다구요 어 어 어 어 진짜 사람새끼인가 저거 진짜 그럼 뭐 뭔새끼에요 사람새끼 아니면 오징어새끼요 어 오징어새끼요 맛있겠다 오징어새끼 아 오징어새끼 엥 응 오징어새끼 어 소각다했다 ma 한국지 한번 해볼까요? 막 이러고서 막 사람들이 아이 쟤 노잼 아 졸려 막 이러면은 아 예 다른거 할게요 뭐 이러냐? 그렇게 휘둘리니까 이 새끼야 조제무리뉴 임마 탈출된거 아니야 방충이 새끼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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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무리뉴 뭐에요 뭐에요? 아아 경지된거 조제알도처럼 차버려 아니 내 유튜버들은 그 좀 달라 성향이 짧게 올리잖아 이런거 올리지 마세요 이래 하이라이트 막 이런거 올리잖아 그러면 아 좀 이거를 원래 그거 하이라이트 말고 원래 있는거 양으로 그대로 올려주세요 그 저기 소각장 하나만 열어주세요 지금 이거 빨리 열어야 돼 지금 열어야 돼 거의 다 닦았어 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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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이사람들 최소 장편 소설만 보실 분들 묵향 이런거 비례도 나루토 아니 근데 나루토하고 원피스 같은거 저번에 보니까 700화 막 이렇게 돼있던데 어떻게 보이야 그거 얘기 들어보니까 국가에서 반강제적으로 계속 연재하라고 하나봐요 그거를 일본 그쪽에서 그치 트레이드인데 그 뭐지 드래곤볼 연재 끝났을 때 난리났다는데 지금 코난이 되게 위험하다 들었어 코난 그 어 저기 뭐야 없어지면 망한다 그랬는데 회사가 그냥 망하라 해 그 정도야 보형님 원피스 하나도 모르시죠 루피하고 상디는 알지 아 조로도 알아야되는거 아니야 그럼 상디를 알려든 조로도 알고 소각장 문 소각장 문 나미도 알고 그 사슴 사슴새끼도 알고 도루돈 인간일 때 형 해골 모르죠 해골 해골이 뭐야 소각장 문 좀 닫아주세요 소각장 문 좀 소각장 문 좀 아 그거 그거 알아 나 이름 뭔지 형 부록 부록 원피스 재밌지 부록이 뭐야 해골새끼 노돌리어 형 근데 나이들면 애니메이션 안 보고싶지 않냐 아 나 이제 안 보고싶더라 그럼 그런사람이 나루토를 이제 나루토 최고의 BJ야? 그런사람이? 아니 근데 난 솔직히 나루토 좋아서 한 적은 없어 나 해설이 재밌어서 한거야 사람들이 오해하는거야 그래 여러분 아니 여기 조만문님이 저렴 조만문님이 저렴 조만문님이 저렴 안없어지는데? 조만문이 형 응 그거 거짓말이야 형 내변에서는 형은 나루토 좋아해 나 진짜 나 근데 나 방송 안 할때는 뭐 애니메이션 하나도 안 봐 그런거 진짜 아예 안 보고 형 형 형은 좋아해 애니메이션 안 보고 만화 영화 보겠지 원펀맨 이해가 안된다 솔직히 원펀맨 집니다 나 사극같은거 좋아해 나 정도전 이런거 형 형은 좋아해 나루토 좋아해 야 원펀맨 너 감정이 우지게 돼서 그런거 아니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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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당 응당 인정하는 인정하는 부분 입니다 원펀맨이 뭔지도 몰랐는데 크리스티나인가 아니 그거 뭐냐 마문이 형 요번에 그거 육룡이나레샤가 그거 아니야? 정도전? 맞아맞아 맞아맞아 아 저 개 핵잼 그거 너무 재밌어 아 재밌어? 어 재밌어 어 재밌어 재밌어 봐야겠네 그거 약간 퓨전사극이어가지고 약간 옛날에 뿌리깊은 나무랑 그런거 같아 아 아 아 아니 근데 뿌리깊은 나무는 왕 자체가 가상 아니야? 어 왕이 세종인데? 에? 미친놈아 세종대왕이라고 지식이 지식이 없네 그냥 아니 아 나 아니 나 못봤어 왕이 가상이야 어 누가 나 발로 찼어 뭐지? 어디갔어 아 배고파 아 뭐 먹지? 어 세종대왕이구나 왕이 가상 와씨 아니 솔직히 내가 거길 내가 그걸 보지를 않아서 아 나 그냥 얘기만 들었거든 하긴 한글도 가상 가상 글자니까 뿌리깊은 나무가 뭔지 모르지 천양아 응 만원짜리 사면은 거기 적혀있어 뭐라고 뿌리깊은 나무라고 응 맞아 나란 말싸미 만원짜리를 사면은? 만원에 적혀있다고 뿌리깊은 나무라고 아 나란 말싸미 이사미 카페 아 예전에 국어시간에 나란 말싸미 그거 진짜 엄청 매우기 시켰는데 국어전수님 아 이사미 카페 잘되게 해주시고 아 아 세종대왕이었구나 크 이쁘다 그지 이제 바닥청소합시다 어 거의 끝나가네요 이제 그니까 거의 끝났어 이제 야 너무 이쁘다 이거 아 다 끝나간다 클라스 공예같다 여기 성당 아 보고 형님 왜 왜 빨리 다 닦으세요 다시 뭘 그래서 빨리 다 닦아요 뭘 그 벽이요 어느 벽 창문이요 어디 창문 어 저기 창문쪽에 여기 뭐야 위에 창문 되게 피맞네 아 저 흉내미 안고 다 닦아가는데 그거 또 거기다 그러시면 어떡해요 가끔씩 알츠하이머가 알츠하이머가 와가지고 어려졌다가 늙어졌다 그러나 그 순간 어렸을 때는 막 장난치면서 막 벽에 뭐 그리고 갑자기 어른스러워지고 치워넣으면 어지럽히고 치워넣으면 어지럽히고 막 그러시는 뭐 보면 다 어지럽혀 놨어 지금 벽 집어봐 다 임마 방송 불량을 생각했어 이 새끼야 니가 뭘 알아가지고 형한테 자꾸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이 새끼가 형 아니었으면 이 새끼야 이거 방금 전에 45분 전에 끝났어 이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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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여덟시까지는 해야될거 아니야 아니야 형님 아니에요 응 그 아니아니에요 지금부터 해도 멀었어요 형님 이거 이거 다 치우고 다시 담고 할거면 응 빨리 하세요 형님 인정 이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어디서 총알이 계속 나오지 인정 그니까 지금 우리 총알이도 아직 안지웠는데 아직 멀었지 아 야 물 왜이래 누구 아이씨 아니 물좀 감사해 이거 야 바닥 좀 청소하면서 하긴 해야겠다 와아 욕이 아파 난리 났어 어 얘 누가 발가락 담그냐 발가락 담그냐 진호가 아무것도 안해 저기요 진호가 이따가 무슨 머리 처맞았어요? 저 지금 서각직 계속하고 있어요 외계인 외계인 그거 하고싶어가지고 어 진호가 내가 그러면은 물통을 여기저기다 놔줄게 그러면은 그거를 너희가 그거 해가지고 내가 물통을 다 놔줄게 여기저기 아니 형 여기다가 커피 배달하는 것처럼 한 20개 한번 놔봐봅 응응 아 버거 형 천양이 형 왜 이렇게 싫지 하잖아요 천양이? 너만 싫어하겠니 아 그래요? 아니 빨래들 청소해 와 저거 싸가지 마요 형들한테 어떻게 형들한테 너한테 하는 소리야 너한테 빨래들 청소해 나한테 아니 천양님 빨래들 청소해가 저한테만 하는 거냐고요 네 빨리 청소해 둘은 뭐예요 형들 둘? 네 너한테 얘기한거야 언행불일치 조지고 오지고 조지고 레리코쓰리고 무슨말을 하는건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노둘리님 인정하시는 부분입니까? 너무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늘었어 이거 근데 많이 늘었어 이거 누가 자꾸 발자국을 이렇게 발자국을 이렇게 안 본 사이에 많이 늘었어 그냥 한쪽은 오지 않으면 안 돼 그냥 안 본 사이에 많이 늘었어 카톡하자 누구야 이거 안 본 사이에 아주 많이 늘었어 진호야 빨리 청소해 이거 좀 닦아 뭐야 빨리 좀 닦아줘 야 카톡 누가 이렇게 카톡 경쾌하냐 소리가 나 아니라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난 카톡하시 형이야 그러면은 그러면은 망훈이 형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나도 아니야 나는 난 믿어보는게 귀신같이 조마는게 아아아아 아 이거 보고 형님이야 보고 형님 나 같으면 그렇게 안하지 아 이거 보고 형님이야 보고 형님 보고 형님 보고 형님 설마 이거 좀 울려보세요 설마 설마 보고 형이 그렇겠어 설마 휴먼 급식체 야 이거 그냥 되나 아 되네 우와 쩐다 휴먼 급식체 야 진호야 응 너 그거 들고 다니면서 내장 좀 듣고 다녀 야 내려와봐 이거 물 물 배달해줄게 위로 그 위로 물 배달해줄게 대답해 이 씨 아 여기 어 아 땡큐 아 너야 마문이 너였어? 어 나야 형 아 미안해 왜 마문이 형이면 왜 그렇게 말 안할거에요? 어 미안해 노돌린줄 알았어 훌륭하다 어 어이가 없네 다리 좀 빼 어이가 없네 이거 다리 좀 어떻게 빼지 다리 어 허준 죽어서 어이 없어 아 하아 왜 늦근히 오졌다 진짜 내가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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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와이파이 아 왁숙님 18개 감사합니다 아 왁숙님 28개 감사합니다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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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 왁숙님 왁숙님 58개 감사합니다 네 아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런건 또 처음보네 아 58개 28 58 218개 218개는 아직 본적이 없습니다 왁숙님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가 아직 태어나서 218개는 본적이 없네요 아 아 아 아 잘했어 하하하하 내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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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앞으로도 없어야 지당 마지 마지않아 마지않아 아 오 마지않아 저.. 물을 어떻게 컨트롤 해야죠? 이거 왜 안 올라가지? 와이파이 아아..이런 크리스마스 때 할거? 아니지 있지 우리 할 거 많아 탈출하는 맵 하면 되잖아 다했다 아니지 탈출이 아니지 아..아..아..이런..젠다.. 형님 마크로 한 번 특집 찍죠! 아! 그건 제 약점인데요.. 마크는 잘.. 마크는 잘 못하겠습니다.. 아..일벌렸다..아.. 아..자..마무네 내가 왜 안그러나 싶었어.. 적용적으로 게임 못한다니까.. 어떻게 천하님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네.. 사실 연말을 맞아서 우리 골칫덩이 친구들에게 지금..제가 벌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형님..제일 골치에요! 지금.. 아니 방금 누가 이거 뜯을 것 같은데.. 형님을 위한거에요? 그러면? 아..미치.. 아이..물똥 좀 치워봐..이거 자꾸..어프니까.. 인정.. 와이..와이..와이..와이..와이.. 와이..와이..와이.. 와이파아이.. 물통이 끊임없이 나오네 아..빨간.. 야..이것도 누가.. 던져버리지.. 던져버리지.. 안해 아..뭐해.. 왜이.. 하하하핳 진짜.. 병신오부도 병신이야 진짜 아..이거.. 욕을 하지 마시구요.. 아.. 아.. 좋은말 있잖아요 예.. 유튜브 못올리는 사람 되게 많대 그래.. 에이..씨..파이..씨..파이..씨..파이..열려덜 하하하핳 아니 욕은 하지 마시고 요즘..이.. 내년에 이제 좋은거 있잖아요 2016년..병신년 뭐 이런거..이런거 괜찮잖아요 고거형님 유튜버는 욕맞잖아요 죄..저요? 네 저..저..저는 욕안합니다 고형이 제일 욕 줄였어 사실 저는.. 저는 욕 절대 안합니다 무슨말씀이세요? 네요? 제가 그거.. 레인보우 식사에때 욕 크게 하시던데? 어..전혀요 제가요? 어.. 나 잘못들어 응..잘못들어 제.. 어.. 욕하면 안되요 형 이게.. 아..다 컸는데 욕하면 안되지 나이가 서른..이제.. 난 할거야 빼앗! 아휴..나잇값좀 해라.. 나잇값좀 해라? 해라? 물통좀 작작 뽑아이제 좀 해주세요 나잇값좀 나잇값좀 해주세요 그러면 나잇값.. 해..할게요 네네 아니 이거 계속 물통을.. 계속 누가 뽑는거야 쌍금거 어..아.. 아 밀지마~! 아으씨 남지 안 밀었쏠 형 아악 미치겠어 그래 안 Jacques 안 밀었어 형 혼자 넘어 졌어 아 진짜? 아무것도 안밀였어 형 혼자 넘어졌어 저기요 저거 어떻게 치워요 저거 위에 있는거 점프대로 가서 치우세요 야 야 나 건드리지마 야 나 건드리면 대형타 사고 터진다 아 나 저거 나 위에 안해 열어 열어 어 내가 할게 형 나도 형 제발 위에 것만 들어 위에 것 위에 것만 들어 위에 것 방금 지나간 애 누구냐 어 누구야 형 큰일난게 위에게 살았어 아 진짜? 어 위에 물이 살았어 빨리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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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들고있어 내가 들고있다고 어 어 뭐야 다시 다시 염력 염력 어 염력 오져 염력 오져 염력 오져 아 오케이 형들 이거 받아요 야 진호가 이렇게 있어 받으세요 다음에는 소방차 끌고 오면 안되나 우리 여러분 신체 받으세요 어이고 여기 USB도 있는데 여기 USB 아우 저는 좀 쉬어야겠습니다 여기 여기 아우 외계 어우 외계 지친다 이제 이등병이 쉰다구요 아우 보건님이 이등병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요? 네 거의 5성 5성 아 나 군대 가는 꿈 꿨는데 오늘 나 요즘 군대 가는 꿈 꿨는데 오늘 나 요즘 군대 가는 꿈 계속 꿔 이거 내가 봤을 땐 전쟁 날 것 같아 나 요 근래 한 일주일 동안 4번 꿨어 군대 가는 꿈 꿈 어제도 꿨어 어제도 꿨어 아마 우리 머릿속에 다 군대에서 지옥 같은 그 크리스마스를 보내서 그런가봐 크리스마스가 다가올수록 군대 꿈이 더욱 강해져 어 군대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든거 진짜 생각난다 아 갑자기 토마무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었어 그거 진짜 나무로 어 어 나도 했었어 그거 진짜 나무 알지 그 진짜 나무 톱으로 썰 때 위에서 뭐 떨어져갖고 몸 막 개간지러운거 어 쉿 어 쉿 어 형 거기까지 어 몸 개간지러워지는거 더이상 상관하면 안돼 군대가 문제야 와 위에가 왜 이렇게 뭐 많았네 엄청 여기여기여 지금 다 떨어뜨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가진호야 예 왔다 갔다 와야지 허무한 내가 진짜 암운이 형이 진짜 누누히 말하지만 군대 얘기할때마다 내가 진짜 왜 또 왜 멋있다고 나는 진짜 그게 너무 싫어 나 진짜 주변에서 난 뭐 한마디도 안해도 군대얘기 나오면 내가 뭐 뭐, 갔다온 사람들 심기 불편하게 한거 있나? 어 안 갔다온 사람들한테 그런거 때문에 학교 다닐때도 맨날 형은 얘기하지만 부러워서 그래 부러워서 부러워서 그래 부러워서 남자를 그냥 다 잘라버리고 싶었어 요란곡이 불러야지 자기잘도 잔다 그것도 노래라고 부르는거에요 지금? 어, 여기 위에 두명이 혼자서 위에 좀 청소합시다 하나, 둘, 셋, 넷 한명 어디갔어? 소각적이야 소각적 청소하고 있어요 김정균님 김정균님 저기 뒤에 짜져있네요 김정균님 이열갔나? 천양님 한번 매장 한번 해야돼 부평의 김정균님 다치워 니가 응 너야 그냥 니가 다치워 응 너 그 자체야 천양아 니가 다치워야되는거야 응 어 천양아 보이지? 어 니가 다치워 응 어 점점 피가 묻네 형 하지마 형 하지마 바닥에 피가 묻네 아 USB다 USB 어디서 났어? 뭐야 이거 누가 이렇게 피를 묻혔어 여기다가 들려 야 천양이 전화 좀 해봐 여기 어디갔어 갑자기 여기 아니 여기다 왜 피를 묻혔어 천양이 치우라고 나 이제 이거 태울래 나 이제 이거 태울게 컨텐츠 천양아 부탁해라 바꾸면 안 돼 그래서 뭐 그게 뭐야 우리 깔끔하게 나가고 깔끔하게 나가 아 천양이가 마무리 마무리해서 인증까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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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네 나 간다? 안 돼간다 안 돼간다 안 돼간다 안 돼간다 안 돼간다 야 씨 다 배고파 디지겠는데 뭘 먹을 걸 가져왔어? 진짜 치사해 하여튼 천양아 니가 앞에 보이는거 있지 그거 니가 치워야되는거야 야 너 뭐 갖고 왔어 지금 그거 맞추면 제가 이거 치울게요 만두? 호빵? 두 중에 하나예요 야채호빵? 피자호빵? 맞혔어 맞혔어 어 어떻게 알아요? CCTV 있어요 제 방에? 그럼 다 치워 거 먹고 빨리 치워 치우고 했어 거 원샷하고 치우기 치우기 어때? 뭐를요? 콩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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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월자한테 마시는게 아니고 콩팡 마시면 되지 크리스마스에 성대 못쓰게 할려 그러는데 꿀꺽꿀꺽 성대뿐이야 식도까지 깔끔하게 근데 진짜 호빵 중에서는 제일 맛있는건 야채호빵인데 안 돼 질려 처음 먹었을때 진짜 생각난 피자호빵느님한테 무슨 말 하냐 아 아니야 아니야 피자호빵 아니야 야채 호빵 어 살아서 움직인다 이거 야채가 제일 맛있어 진짜 아니 팥은 아니 팥은 기본이고 야 파도빵에 신김치 먹어봤어? 개쩌는데 아 안 먹어 아 햄버거 언제와 고구마는 이해하는데 무슨 호빵에다가 김치를 먹어 고구마 얘기도 하지마 고구마 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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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12개월 먹으니까 어 어 나 호빵에다가 김치먹는 사람 봤어요 고구형님? 방귀냄새 쩔겠다 어 아 맛있는데 마무나 방귀내면 안 돼 어 어 옛날에 호 뭐야 고구마하고 계란 바나나만 먹었을 때 진짜 사람들이 옆에 오지 말라 그랬었는데 방귀내면 그 영택이 형네 집에 야채호빵 많아요 그래서 영택이 형네 놀러가면 야채호빵 거기 바구니에 많이 있어요 진짜? 응 내가 야채호빵 좋아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영택이 형이 야 너 호빵 먹어 호빵 호빵 개매겨 왜 왜 먹어 어? 아니 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밤에 놀러오면은 그냥 호빵 많이 먹으라고 많이 있어 집에 가면 빨리 먹고 가라는 거야 안 먹으면 안 가니까 천영이 형 집 놀러갔을 때 좋았는데 아 나도 작가 있었을 때 뭐가 좋아 그때 거기서 뭘 했다고 어 요구르트나 잘 먹어가지고 아 참 진호가 사소한 거에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친목 대장들이야 하여튼 그때 그걸 출리 형은 뭐 그렇게 아는 척을 매번 하는지 오지랖이 넘어가지고 하여튼 나? 네 나? 네 뒤지고 싶어요 진짜 왜 그러세요 또 형 앞에서 무슨 소리들이야 아 죄송합니다 내가 뭘 하자면 내가 뭘 아는 척 그랬는데 아 호빵이나 먹어야겠다 아 적절했다 호빵 먹다가 목구멍에 걸려가 뒤져버려라 음 그러면 그러면 난 형 죽었다 둘거야 일본인가 일본에는 연간 아 연초에 떡 먹다 죽는 노인 비율이 있다네 아 맛없다 떡을 많이 먹는데 연초에 아 이거 누구야 앞에 진영 소각장 제발 좀 간사 제가 할게요 형들 그래 다해 진호야 다해 소각장이요 소각장이요 고객님 어 하 너는 말을 좀 이어서 해 벽 좀 여기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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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 중앙 형님이 해놓은 거 페인트지 어디 여기 지금 누가 다른 사람이야 뭐 왜 몰라 뭐를 야 여기 누구 하나 방금 전에 분해됐냐 피 왜이래 여기 형 와 조졌다 와 조졌다 여기 피 장난하냐 몰랐 이거 여기 올라간 사람 누구에요 도구형 나 형 방송 보고 있어 왜그래 진짜 왜그래 형 진짜 왜그래 왜그래 딱 끌어가잖아 응 난 너 형이랑 인마 띠동갑이야 인마 맨날 저런 소리한다 맨날 저런 소리한다 어 맞아 그 부분 인정이네 가진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렇다 왜 가진게 그거 아니죠 형 아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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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형 물 가져왔음 물 가져왔음 물 가져왔음 물 가져왔음 내가 갖다 버리겠음 근데 차라리 이게 싸게 맥힐수도 있어 왜냐면은 이게 더 빠르다 하나 엎어버리고서 그거 닦아서 그냥 거의 다 끝났네 빈통으로 들고 가는게 근데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안 먹었어 드셨다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어 그래 미안하다 응 형들이 말하면 기억을 딱 해줘 형 그래 응 두 번 말하게 하는거 아니야 원래 형들한테 그래 야 이제 다 끝났지 한다 지냈어 됐잖아 지냈어 이거 뭐 눌러야 돼? 다 끝났으면 아직 다 안되는데 아 자 멀었어 형 거기 뒤에 요걸로 해야될거 같은데 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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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거기다 내려놔줘 우리 총알 좀 메꿔야죠 총알구 총알구 못 메꿔 저거 시멘트라서 아 이런 현장 아니 저거 시멘 내가 가져올게 왜 왜 소각장은 다 하고 하면 되나? 아니 내 말 좀 들어 저거 시멘트라서 안 된다고 어차피 안 되는거라고 소각장은 아 이 미칫 뭐야 워닝이라고 뭐라고 써있는거야 워닝 클래즈비드 라이프 포옹 헤브 이스케잌 청소게임의 끝판왕은 물통기 어 어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만 먼저 올라갈게 천양이 군대요? 살아서 못나와요 군대 가면 왜요? 둘 중 하나야 뒤지건 거기서 거기서 혼자 혼자 죽건 둘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한테는 뒤지건 아니면 아 이거 에러났어 둘리야 왜 아 미치겠다 이거 닦아도 닦아도 피가 어디서 계속 나온다 누가 피 주의적으로 흘리면서 다이어 아 여기 시체 개많어 어 여기 총이 있다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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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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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저절로 먹어졌는데 휠 돌려 휠 돌려 휠? 어 그렇지 아니 이거 뭐야 휠을 주는 버튼이었어? 예! 다 되자! 아 제발 그거 중구멍내막 났어요 아 진짜 야 이거 있었으면 아까 전에 그냥 여기 앞에서 다 태워버릴걸 그치? 태워져 그게 다 태워지지 쓰레기 다 태워져 이걸로 태워 봐요 이거 태워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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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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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쓰면 되잖아 우어어 대박 다 닦아 뭐야 이거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이거 왜 벌집을 만들어 놨어 왜이래 이거 벌집이잖아 이거 벌집 이렇게 지워봐 이거 뭐..뭐하고 어떡하라고 쏴요 이거 빨리 죽여요 이거 이건 안없어져? 오 나이스 다 닦아 야 저기봐봐 저거 다 둘리가 해놓은거다 둘리가 한거라고 둘리가 해달라 그랬잖아 그치 둘리야 인정? 노인정 노인정 야 니네 다 뒤졌어 너네 이거 못 깰줄 알아 나 이거 화로에다 집어넣는다 지금 총 미안해 형 미안해 사랑해 형 형 형 그러지마 불 붙었어 아니 여보세요 그거 내가 주웠다구요 내가 주웠다고 그거 한번 뭐가 좋은건데 어 뭐야 아니 내 방도 내가 이렇게 안치우는데 지금 치워 이거 하면서 같이 눈앞..눈앞에 보이는게 나 오늘 집청소 싹 했는데 4시간 반걸리더라 집청소하는데 저도 아까 제 방 치웠어요 아..기절한줄 알았어 크리스마스 추리도 꾸며놓고 아니 이런 깨끗한 나무 이거 이거 깬거 같은데요? 제가 봤을때 이거 해도 90점은 넘어요 진짜로? 너 90점 안넣으면 너 다음에 이거 하기 니가 알았지? 야야 좋다 야 그 안에서 그렇게 태워버려 야 좋아 방금 좋아 쏴 쏴 쏴 왜 왜 아니 딱 이거 닦으면 돼 그냥 안에 있는거 다 쏴버려 빨리 녹여버리게 그냥 이거 언제 하루종일 노리고 뭐니 그 새해에 이렇게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일 때 형님도 용돈 줘요? 조카들한테? 조카 없는데 아직 없어요? 응 넌 벌써 조카가 있어? 친척? 네 친척 동생들 나는 내가 제일 형이야 우리 형 위에가 우리.. 우리 형 바로 밑에가 나야 아니 그니까 어린 친구들이 있을거 아니에요 용돈을 이렇게 챙겨주냐고 어린.. 어린 친구들 어린 친구들 대학생 3학년 2학년 아하 형님 이제 한 몇만원 챙겨줘요? 왜 챙겨줘? 대학생이 많이 혼자서 뭘 해줬다고 뭐 해줬다고 챙겨줘 그 사람들한테 어른 대우받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혼자서 사는 거 왜 그러세요 형님? 그 사람들이 아니다 아 그 사람들이래 그 친구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왔는데 뭐 어렸을 때 내 장난감하고 피규어 같은거 다 부셔놓은게 간만해도 한 4-50만원 해먹기 때문에 줄 필요없어 음 내가 청소년기에 아주 큰 상처 줬지 그 친구들한테 내 방 들어오지 말라고 방문에다가 이름 써놨지 출입금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 나는 친척형이 우리집 놀러와가지고 내 모니터 뒤에다 담배 놓고 가가지고 아빠한테 개 혼났는데 하하하하 담배 피는거 아니냐 하하하하 장난이구 근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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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문이형 거기서 억울해하는거 아 진짜 내가 정말 저녁시간에 아빠가 진지한테 진지하게 얘기하려면 친척형 집에 전화해가지고 하하하하 거의 무슨 법원인줄 알았다 야 내가 너 담배 펴 안 펴 안 펴 안 펴는데야 삼촌 아빠라가 아빠가 그랬다니까 아니 그니까 전화했대잖아 친척형한테 뭐하는거야 아 아 나는 옛날에 엎드려 펴쳐했는데 가슴팍 있는데서 라이터 툭 떨어져가지고 학생부 바로 끌려갔는데 너 대가리가 왜 이렇게 길어 엎드려 펴쳐요 엎드려 딱 펴쳐는데 갑자기 주머니에 안주머니에서 가슴주머니에서 라이터 탁 떨어져 라이터 안주머니 하하하하하하 진짜 씹지옥 라이터 언제부터 펴어어어요 말하기 창피한데요 라이터 아 와 진짜 아니 나는 예전에 그 창피해서 말 안 할건데요 라이터 하지마세요 학교에 영어선생님들이 있잖아 fut 계란에 넘어 계란에서 넘어지셨어요 뭐 괜찮으세요 하고 딱 쓰러지시면서 내가 노트북 딱 들어 드렸지 그런데 딱 부러지더라구 노트북은? ㅋㅋㅋ 형이 물어줬어? 그런건 아니고 나중에 설명했지만 아니라구 도구형님 예상으로 제가 봤을때 중학교 2학년 예상합니다 미술선생님 그 뭐야 슬리퍼에다가 여자애들한테 손꼴을 빌려가지고 그 아 맞아요 발끝에다 놓고서 이러고서 미술선생님 치마 밑에 이렇게 봤다가 미술선생님한테 바로 그 자리에서 싸득이 맞고 끌려가..머리채 잡혀서 끌려가서 싸대기 한 50대 맞고 엎드려 뻗쳐 한 상태에서 힐로 갔다가 엉덩이 계속 맞고 근데 왜 이렇게 엉덩이만..엉덩이만 때렸을까? 근데 원래 고등학교 때 다 얘기하지 않나? 응 근데 그 선생님..그 선생님이 나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쵸 형 3D 슬림퍼에다가 그 뭐지 했다가 거울 조그마한 거 껴가지고 막 여자애들 막 치맥이 막 삭삭삭 보고 막 그 재미이지 학교 학생 때는 봐서 뭐예요? 근데 그거 봐서 뭐예요? 그냥 그게 장난치는 거라고요 형 그런 사람 솔로였던 거야 형 중학교 때 아니 근데 근데 장난쳐서 뭐해? 그럼 너 그러면 그 하나 물어보자 너 이거 왜해? 어 장난치는 거 아니야 그냥 장난하고 있는 거잖아 아 이게 장난이야 노동이 아니라? 아니 진짜 천상노잼이야 조용히해 이씨 아이씨 아아 시원하다 야 이거 낀 거 좀 어떻게 해봐라 아이씨 야 이거 오해하지마 야 진짜 깨끗해졌다 이제 야 이거 오해하지마 이거 뺄라고 그러는 거니까 형님 그 손 그래도 그 이제 그 다음날부터 선생님 얼굴 어떻게 봤어요? 아냐 선생님한테 울면서 사과했어 제가 선생님 지켜드릴게요 이랬어 내가 그래서 선생님이 막 막 한 백 대가량을 맞고 아니 어 애들 옆에 다른 애들이 선생님한테 대들고 막 이러면 내가 막 정신 차려라 막 이러고 선생님 선생님한테 싸가지 싸가지 없이 이나 정신차려 이러면요 왜 이거? 그런 새끼는 없었습니다 왜 없지 왜 없지? 그런 새끼 있으면은 음 그냥 그 자리에서 뒤집어간거 나둡니까? 처장님은 그러고 사셨나봐요 아니 그냥 그러고 했다가 그 자리에서 싸운 적은 없는데 끝나고 그런 일이 있지 아니지 선생님 앞에 있어도 무조건 바로 죽탱인다고 돌려야지 바로 바로 돌려야죠 그런 거는 정신 못 차립니다 개랑 똑같아요 그 정도면 전교급이었다 저요? 전교급은 아니구요 제가 그래도 맞진 않고 사라집니다 그... 문제는 이거 끝났으니까 그만합시다 아니 왜 왜 왜 이 소리를 왜 하고있나 싶기도 하고 에? 뭐에요? 아니 이런 대화를 왜 하고있나 아니 그 그물 왜 가져가세요 그물 왜 가져가세요 그물 꼭 내려다 주세요 그거 예 뭔데 아 이렇게 할라고? 이거 마문이 봐봐 이거 봐봐 마문이 하는거 봐봐 이거 내가 일부러 그거 나누고 마문이 하는거 봐 네 미친놈이야 여보세요? 미친놈이야 하하하하 내려와봐 이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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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문이 형 미친놈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마문이 이런거 예민해 조용해 아 나 마문이 하는거 맞아 아 맞다 아 맞다 그 보고 형님 지금 빨리 하마치 깔아놓으세요 항아리요? 하마치 하마치 하마치를 왜 깔아요 하마치 없어 레이크 못해요 에이 복돌이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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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마치 제작자가 스팀에다가 아이 하마치 제작자랜다 레이크 제작자가 최신 뉴스에다가 하마치 깔아서 하나 적어놨어 스팀에다가 왜 왜 그게 좀 그러더라고 왜 왜 말도 안돼 그러면은 그러면은 스팀서버 왜 써? 하하 몰라 근데 거기 리뷰 거기 보니까 천양 하마치 안하고 안해봤지 못해 안 돼 해봤어 안 돼 아 그래? 어떤 외국 양키가 써놨던데 하마치 없어도 된다고 집에서 지들 둘이 한거 아냐? 야 벽에 있는거 총알구멍 다 막았어? 네 제 막았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총 총 버린다? 어디 여기 이거 많잖아 여기 이거 다 총알구멍이야 이거 이거 안 막아져 이거 하고 이거 막아지는거야 이거 안 막아진다고 해! 그러니까 계속해 막아진다 불 막 번져 불은 닦아야지 우리가 버렸대 보건형이 버렸다고? 아휴 그만 그만해 총알구멍 하나 정도는 있어도 돼 다들 여드름 여드름하고 곰보 다 하나씩 있잖아 이씨 책임지시겠지 뭐 그 정도는 있어야지 아직 안탔어? 아직 안탔어? 아이 진짜 잘하네 야 적당히 해 천천히 쏘면 안타 커트를 좀 하고 이게 뭐야 이씨 어 안되네 아 진짜 열제노 진짜 아 육룡이 나르샤네 거의 으아아 야 오에에에아 뭐야 용인자네 쟤 야 각도 내가 맞춰서 너 오줌싸는 것처럼 찍어줄게 가만히 있어봐 쏴봐 쏴 쏘고 있어봐 저기 아 아아아 아 나 이것도 왜 어 그거 안되겠다 미안 아분이 형 육룡의 나라 자식 어디까지 진행됐어? 부모님 부모님 네? 왜왜왜 지금 이제 꼭 있으면 조선 세워 위화도 해군 했어? 아 한지 오래돼 너 위화도 해군이 뭐야? 그거 이성계가 그거 아니야? 어 군사 돌린거 그래 왜 돌렸어? 어 반란 일으킬라고 진짜? 반란을 왜 일으켜? 아 자기가 왕이 달라고 아 진짜? 아니야? 그 대중 그런 명분은 아니야? 야 나 진짜 웃긴게 야 샹넘올거 이거 벽 벼루냐? 먹물 죽사나오네 이게 거의 벼루 나 이걸로 내 이름 써야지 아니 그만하시라고요 아 알았어 아 쟤 치우작나요 지금 알았어 알았어 네 화내지 마 왜 이렇게 짜증이 늘었어? 진짜 요즘에 예민한 일 있어? 요즘에? 네? 어? 요즘에 형 보고요 어? 레이크 못한다고 그리고 너 10시에 있다가 약속 못 지킨다고 아니요 돼요 레이크 금방 끝나요 진짜 마무리 몇 시간 걸립니까? 아니야 나 1시간 반 했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 해도 충분히 시간 돼 안 돼 하마치 깔고 그렇게 해서 서로 또 랜선 안 맞아가지고 거시기하면 또 1시간 반 3시간 반 이상 걸려 그럴까봐 형님 저희가 마스터 해왔다니까 응 우리 고거 형은 안 해봤잖아 하마.. 하마치는 뭐라고 해야될까? 하마치는 약간 깔면은 귀찮지 않나? 계속 막 켜질때마다 맨날 하마치 켜지고 약간 데몬 약간 데몬 툴 같애 거의 다 했다 이제 난 내 깨끗한 컴퓨터에 그런거 아니 그 총 가지고 뭐 하는거야? 총구막만 하는거야? 형님 하마치가 좋은거에요 총구막아야 된데 하마치가 좋은프로 그랬는데 하마치가 왜 좋은거야? 좋은거에요 다했어 다했어 핏물은 이제 다 다 뺐어 됐어 이제 내가 끝낼게 가서 오케이 잠깐만 근데 우리 패스워드방이 이거 만약에 있어가지고 어디 어디 여기 위에 초록색깔 있어 이물질 아 아니야 저거 여기도 여기도 탄자구가 남아있다 어디 일로와봐 아니 이쪽 방 말이야 방 방 쪽에 그거 3번 켜가지고 확인합시다 일로와봐 검수합시다 검수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여기 여기 막 여기 뭐 있는데 여기 뭐 있는데? 여기요 이거 뭐 어떻게 보는거야 이거 3번으로 하면은 뭐 게이지가 막 올라가 그럼 더러운데요 아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한분 뜬데? 여기 둘령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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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거 저거 아니야? 뭐가 뭐가 안쪽에 총 쏘는데 와보세요 총 쏘는데 제가 지금 총 쏘는데 저거 보이세요? 총 쏘는데? 왜 그거 있잖아 자판기들도 한방씩 닦아 일로오세요 일로 일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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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각로 불 문 닫고 아 그러네 그 꼬리들이 이렇게 길어 야 저거 갖고 와야되겠네 기계 어지르는 사람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네 아니 형 저거 양동이라면 되지 양동이로 아까처럼 태우자 아 사람 태우면 되잖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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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방문이야 내가 양동이 갖고 올게 어 천재냐? 응 나 천재야 근데 여기 겁나 많네 아이 미친 야 근데 그러기에 너무 높다 아니야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사실 이거 지금 외국 애들이니까 이거 대걸레로 이러고 있지 우리나라에 쓰면 진작에 바닥에다 물 뿌리고 치약 뿌린 다음에 바로 미싱했지 에? 아 여기 겁나 많아 여기 겁나 많아 소독과 향기가 오지 어 된다 다 다 컴오컴오컴오컴오컴오 아 잠깐만 야 근데 여기 밑에 닦아 물 어어 오 괜찮지 와 이거 완벽한 시스템이네 어어 나 쩔지 형 어 다했다 어 아니야 여기 말아 여기 말아 이것 좀 들고 가요 이것 좀 들고 가 총자국 500개인데 여기 이거 잘 들어서 버려 캔 캔 캔 이것 좀 들고 가요 님들 이것 좀 들고 가요 이것 좀 들고 가 이것 좀 들고 가 이것 좀 들고 가 이거 하나씩 들고 가 아 레인보우 식사 하고 싶다 할래? 아 레인보우 식사 하고 싶어 할래 말래 형님 레인보우 식사 할까요 우리? 네 그거 하지 말고 레인보우 할까요 형님? 레인보우 하면은 레인보우 하면은 합강 가 아 저도 사면 압니다 진호가 못하잖아 지금 있어요 샀어요 오늘 할거 했어 하면 되죠 뭐 갑자기 레인보우를 형 사람들 기다렸는데 그래 스케줄을 형이 바꿔버리면 어떻게 아 내가 안그랬어 둘리형은 그랬어 둘리형은 그랬잖아 자기 할만한다고 당한거 같은데? 인성 쓰레기다 뭐가 형이 형이 안좋은거지 나도 그러고 아 맞다 그 저기 그 아 치밀한거지 내가 혼자 한자국지 너가 아까 총 갖고 있잖아 그치 네 그 여기 위에 보니까 총자국 있던데 여기 형 미안해 내가 총알 갖다 버려 총 모르고 소각했어 아냐 안에 열면 안에 들어있어 아 그래요? 응 꺼내자 나와봐봐 나 반대편에 가볼게 어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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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있어? 어? 수고하 못했어 어? 리얼? 하... 꺼낼순 있어 이거 손타는거 아냐 아 있는거 같은데? 나와봐봐 한명 희생하자 아 없다 끝낸다? 예 끝내세요 뭐 몇번째거 눌러야돼? 제가 할게 그치 까먹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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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가 당장인데 아이엠프라우드 올 마이 퍼퓨맨스 앤 센트리윌 맷 아 여기서 끝내는거구나 엑스트라 마크 이거야 그레이트 끝낸다 오케이 이거 아닌가봐 잠깐만 이건가 베스트 데이 에버 피스 오브 케이크 흙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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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모키 지노 나가졌는데? 아니야 저 안 움직여서 진우야 쉬어라 진우야 쉬어라 진우 다해놓고 점수 못 받는거야? 하하 야 안 끝나 어떻게 끝내는거야 끝내는 방법도 몰라? 뭔가 점.. 뭔가 엄청 끊기는 긴 하는데 근데 설마 방이 갑자기 열리는건 아니겠지? 아니 근데 그거 막 누르고나니까 프레임이 확 떨어지네 왜그러지 진짜? 이상없는데 아이고 반대쪽 문이라고? 저쪽 문이야? 반대편? USB 다 넣었는데 반대쪽에는 그저 아 그러면 아이패드는 어떻게 해? 아이패드 여기 놔뒀는데 그럼 컴퓨터들이 없는데 아이패드 다 태워버려 아이패드 하나 누가 지구세요 뽑아갑시다 아 아 아 2시간 딱 넘었어 비세라 그래서 일찍 나왔구나 아 요즘은 1시간 넘어도 환전 안되던데 환불 안되던데 바로야지 바로야지 그냥 깼다 합시다 아 깼다 와아 근데 몇 퍼센트인지는 봐야지 어떻게 몇 퍼센트인지 보지 못봐야 이거 못넘어가면 못봐요 아이 싼거 뭔가 있을텐데 아 좀 보고싶긴 한데 움직여 아 우리 100% 뜰수도 있잖아 그치 여파 여wic어서 뭐 시마이? 예? 우리 레이카하러 가야지 엽지 열지노 간네 아줌 아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꺼 끄래요 세번째꺼? 어 됐다 어 됐다 어 뭐야 어 됐어 여기서 이제 확인하는거야 요걸로 이 컴퓨터 있어 89%네 다시 합시다 다시 해야되겠는데요 예 89%요 예 89%요 와 11%는 안했단 말이야? 어 90% 안했네 와 1% 모자랐단 말이야 예 1시간 32분이고 예 다시 모이세요 안되겠네요 예 아 진짜로요? 어디서 확인하는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